오늘은 강촌의 춘천 강촌의 검봉산 검봉산으로 qrp 산행을 떠나보려고 기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국집은 구산사거리 대경리 경촌선 열차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당국 홈 마이홈 QTH 서브웨이 6라인 상봉 트랜스포 경촌선 춘천으로 가서 여기 내려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은 2시간 16분 나왔는데요 2시간 반 정도는 예상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쭉 2시간 반 정도 소요되구요 자 여기 내려서 지하철 내려서 식장 엘시안 강촌 리조트 자 이렇게 느끼고 예정 산로 이렇게 해서 검봉산 소서어 편리게 뿐 검봉산을 증가한 선수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산 뭐다운 아가씨 랑 화산 해가지고 여긴 이제 뜻 어 bs o mbps d o mb 국장 5시 이랬기 때문에 아 오엘을 전 만나가지고 춘천 춘천으로 이동해서 로드폰을 타고 웨이트 7 춘천 춘천 3 춘천시 입니다 여기는 유명한게 닭갈비 닭갈비가 유명합니다 남춘천 근처에 가서 차를 세우고 오랜만에 6년만에 dts o mb 국장이라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서울로 하산하는 일정입니다 춘천에서는 역시 ITX 고속열차죠 준 고속열차 타고 서울로 저녁을 상용하는 일정입니다 네 가자 스테이션 타고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용문행을 탑니다 용문행 용문 탑니다 또 에스컬레이터 타고 또 내려갑니다 지하 여기 몇 층이야 2층 3층 여기 이렇게 돼있네 여기 가자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쭉 가서 상봉 상봉 하차 트랜스포 경춘라인 경춘선 타고 춘천 춘천으로 갑니다 트랜스포 상봉 네 지금 현재 시간 7시 20분 7시 20분입니다 조용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화전 도착 덕수행 타고 갈 겁니다 나타났습니다 DSR GKD 도착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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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재우고 열차 타고 갑니다 네 놀이 탔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맨 마스크맨입니다 마스크맨입니다 마스크맨 열차 타고 갑니다 열차는 떠나고 네 북한강강변 네 티키틱점 나가시고 당국도 나갑니다 네 컷 오케이 백양리 엘리시안 강처 스키장에 있는 데입니다 어디 갔냐 여기 건봉산 소타 오퍼레션 포인트 갔다가 강천으로 내려갈 겁니다 예 정현장 랩 네 고맙습니다 네 랩 에헨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입사한 시작 시작 올라갑니다 새소리 좋고 잠시 쉬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GKD 정상 2.3km 소나무섭 소나무섭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우와 소나무 후딱 오세요 덥습니다 2차 두번째 휴식 휴식하고 올라갑니다 지금 정상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분 초기 정상 픽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로프 구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DSM GKD 정상은 힘을 못쓰겠습니다 컨디션 마지막 깔딱 빡셉니다 올라갑니다 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와 소나무 기가 막힙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땀이 엄청납니다 후 DSM GKD 도착 하 하 하 하 아직도 올라가야 됩니다 하 하 대단히 조그만개 있네 하 건봉사 532.2m 2m 정상 도착 건봉사 정상 도착입니다 KXO 리그 인스토얼 해외기장 헬리포트 2m 불러봐요 1m 정상 도착 1m 정상 도착 1m 정상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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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플라이 2미터 안테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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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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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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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잣! 잣나무에서 잣이 떨어졌습니다. 주워봅시다. 발음 잘해야지. 네, 잣입니다. 예, 잣나무 열매. 잣입니다. 잣을 한번 먹어보고 내려갑니다. 디에스리 OMV 나타났습니다. 우리 태우러 왔습니다. 루비콘, 루비콘. 우리 태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타고 갑니다. 춘천으로. 예, 루비콘 타고 갑니다. 안 좋은 소리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는데. 춘천으로. 119 닭갈비 춘천. 닭갈비 왔습니다. 먹으러 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디에스리 OMV. 서빙 아저씨로 변신. 이야, 금팔찌 좋네. 5나인. 5나인. 디에스리 GKD. 내가 가겠다고 2년은 최소한이네. 애처라니 KKC. 예, 닭갈비. 조리 시작. 집도 안 해주고. 예.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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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이 살살살살살떻어있으면 먹어 보겠습니다. 크! 양조당에서 나오신 분. 고양이, 양조당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소타 성공. 그리고 추천 닭갈비 관심도 없어 여기서 오면 DS1 D3 OMV DS1 DKD H1 KJ W O U O Z O Z 볶음밥으로 갑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는 겁니다 혹시 들리시면 전화주세요 음 아 맛국수 맛국수로 갑니다 춘천은 역시 맛국수죠 춘천 맛국수 먹어 보겠습니다 말할 거란 말이야 얘기만 가끔 해 나 굉장히 어우 자 2차전 소풍 소풍 왔습니다 소풍 메뉴 소풍 가는군요? 소풍 가시죠 먹태가 나왔습니다 소풍 기록 Games 소풍 소풍 오 테이블 나왔습니다